우리 전정환님께서 다들 아시는 무정한 그 사람 은방울자매의 한 번 자랑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떠나간 사람 앞에 헤어질 사람 앞에 정돈님이 울고 있네 울다고 말이다 자는다고 먹은 수냐 안구의 사랑이라 두 눈을 부을 사람인가 고독소리 치는 소리가 내 가슴을 내려놓고 매저하게 떠나가는 무정한 그 사람아 반갑습니다 영영의 막상은 좋은데요 슈 슈 슈 슈 슈 하나 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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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분의 사랑이란 불거운 사람인가 하단소리 아가토 소리 내가 숨을 뛰어넘고 여별차게 떠나가는 저 모든 엄마 또 무슨 지금 감사합니다 앵콜렛 앵콜렛 앵콜렛